단장님, 시대기가 말 안 들으니까 엘프로 하세요. 엘프로. 엘프에 접수된 가수말 하세요. 저희가 참는 것도 없는 정도지요. 그렇죠? 다음은 이윤희 가수님 것 준비됐습니까? 이윤희씨 것 됐어요? 엘프로 하세요. 자, 우리 오늘 제2014년 제1의 분석에서 전국의 소식과수 이윤희 가수님 잠시 다 나를 잃어놓은 전국의 소식과수 이윤희 가수님 전국의 소식과수 이윤희 가수님 전국의 소식과 region의amin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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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